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비스 단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군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죠 그래서 가운데 골짜기를 두고 양쪽 산에 두 나라 군대가 진을 치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선봉장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습니다 그 덩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도량형을 현대의 도량형으로 바꾸게 되면요 그의 키가 무려 2m 93 정도 됐습니다 최용만은 애기처럼 느낄 정도의 키였고요 그의 갑옷의 무게가 56kg 정도 됐다고 얘기하고요 창 날의 무게만 약 7kg 정도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평균 키가 오늘날보다는 많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계신 분들보다 이스라엘 군대의 키가 작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키가 3m 정도 되는 장수가 큰 창을 들고 여러분과 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울만 나겠습니까 싸울 엄두가 나겠습니까 이게 답이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골리아시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외칩니다 나와서 자기와 싸울 자가 없느냐 싸워서 지는 나라가 이기는 나라를 섬기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고대 전쟁에서는 적군의 장수가 나와서 적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그런데요 이 도발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인지 가려보자 라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자 라는 것이죠 이긴 편이 진 편의 소유권을 갖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싸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따라서 골리아세의 도발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즉각 이 사실을 각성하고 골리아과 블레셋 군대를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로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군대라고 믿었다면 용감하게 돌진해야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0일 동안 골리아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서 골리아세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며 최고 용사였던 사울도 도무지 골리아과의 대결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숨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의 오늘 기록된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으로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목적은 형에게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아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분노하여 그와 싸울 것을 자청합니다 사울이 만류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웠습니다 결국 사울이 승낙하게 되지만 사울이 준 군복과 칼을 사양하고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물멧돌 시내에서 몇 개의 돌을 주워가지고 골리아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아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당황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다윗의 마음이 편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생각보다 관역이 커요 대충 던져도 맞힐 것 같아요 지나가는 쥐 맞히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서 있는 병 맞히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야 이거 뭐 대충 던져도 맞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당황한 것은 골리아 쪽이었을 것 같아요 40일 동안 나와 싸울 자가 없느냐 소리쳤는데 겨우 나온 장수가 장수가 아니에요 그냥 어린 꼬마예요 그리고 칼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창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왔다고요? 물멧 들고 나왔어요 아마 골리아씨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아 싸움을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긴장감이 돌고요 다윗은 골리아스의 비웃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45절부터 4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외치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골리아스에게 힘차게 물멧돌을 던집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돌이 골리아스의 이마에 박히게 되고 그 거대한 골리아스 쓰러지면서 다윗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승리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승리이고요 이변 중에 이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이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연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만화나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청소년이 실험실에 들어갔다가 실험 중이던 거미에 물려서 엄청난 능력을 지니게 되죠 초능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스파이더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연약하고 왜소해서 군대에도 갈 수 없었던 한 청년이 슈퍼 솔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광선을 쐬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덩치도 커져요 그 힘으로 악당들을 다 쳐붙이고 정의를 지키는 캡틴 아메리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슈퍼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만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블 영화 재밌게 봅니다 어제도 아내와 함께 스파이더맨 보고 왔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 마블 슈퍼 히어로 영화에 재미있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 연약한 사람이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 가령 외계인을 만난다든지 어떤 감마선 같은 광선을 쏘인다든지 어떤 약품을 만난다든지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좀도둑이 어떤 과학자를 만나서 어떤 옷을 받게 되고 그 옷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영화들이 많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나에게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투영되는 것이 슈퍼 히어로입니다 심지어는 악당도 똑같은 방법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위기의 전쟁터에 연약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는 적장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분노가 침을 오르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빛과 같이 임합니다 그의 오른팔은 힘이 넘치는 거예요 빛과 같은 속도로 물매를 돌리고 그 물매를 던질 때 슈퍼 울트라 파워가 그 돌에 실려가지고 골리아스의 이마를 꿰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악당 골리아스는 맥없이 쓰러지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슈퍼 히어로가 되는 것이죠 어떤가요? 그럴싸하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순간에 특별히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특별한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특별한 한 순간에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성실함을 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불 때의 일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여왁께 제사를 지내러 간다 말하고 베들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읍 장로들에게 여왁께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이세와 그의 아이들을 정결케 하여서 제사에 참석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마 이세는 뭔가 신상치 않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성읍 장로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자기와 자기의 아이들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해서 그 제사에 참여하게 시켰을까 뭔가 중요한 일이 있구나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는 다른 아들은 사무엘 앞에 뒀는데 막내 다윗만큼은 그냥 들러 보냈습니다 아마 아버지 이세는 다윗이 그리 중요한 인물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에게 관심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 불평하지 않고 왜 형들은 그곳에 있는데 저는 양치로 가야 돼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자신의 임무에 성실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악과 싸우기 전 사월과의 대화를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월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처죽였나이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이니까 그의 나이가 20이 안될 때 한마디로 청소년 때였습니다 그가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 우리라면 도망치기 급급했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많은 양떼 중에 작은 새끼 양입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양을 지키는 목자라는 의식이 있었고 그 목자 일에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서 쫓아가서 그 양을 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늘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17장 37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는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인 일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라고요? 누구의 도우심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겸험되었기 때문에 이번 곤략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성실했습니다 그의 일생의 삶을 봐도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외에는 그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실함 일상에서의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에게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실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을까요? 저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쳐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철없이 골리앗에게 덤벼들며 골리앗이 다윗을 쳐 죽이니라 자, 성도 여러분 특별한 한 순간에만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모든 일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성경을 조금 아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매달린 강도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는 그 사람이 부럽대요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고백하고 천국 갔잖아요 자기도 그러고 싶대요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고백하고 천국 가고 싶대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죄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함이지 그 삶이 바람직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록 부끄러운 구원으로 천국은 갔어도 그의 일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결국 강도로 살다가 처절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잖아요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었다 그 용기가 그때 생겨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30년의 세월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요? 성실한 삶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교제에 성실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기 바쁜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어봤습니다 하나님과 효자하셨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목수로서의 삶에도 성실하셨음을 우리는 간단하게 추측할 수 있죠 예수님의 공생에도 성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늘 성실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하시고 나서는 돌아와서 제자들과 있을 때에 그 비유를 풀이해 주셨어요 직접 시범을 보이고 따라할수록 도와주셨습니다 각종 교제를 이용해서 제자들을 성실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실한 교사셨어요 또 전파하시는 일에도 늘 성실하셨습니다 사역을 마치시고 휴식을 취하기 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쉬러 간 그곳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병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전파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셨고요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고치시는 일에도 성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전도를 하고 마지막에 다 순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이전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 3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사도를 포함해서 120명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써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5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20명, 500명 중에 12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의 끝까지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성실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갑자기 변하여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메색 도상의 사건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주님과 성실한 교제를 맺습니다 그 교제 이후에 그가 진정한 이방의 사도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송시인 10편 145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처럼 다윗은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편을 보면 그가 목동일 때도 그가 장군일 때도 그가 왕일 때도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대적에게 쫓겨 그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평안할 때도 힘들 때도 그는 늘 찬송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성실함이 있는 사람 그때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겸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관계의 성실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게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하루 주일 성수 못하면 어떻게 되죠? 며칠 만에 주님 만나게 돼요? 14일 만에 만나게 됩니다 연인과의 교제가 두 주 동안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커플은 깨어지는 겁니다 나는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하고 두 주 이상 연락 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분 계세요? 대부분 옛 여친일 겁니다 전 여친 전 남친 그래서 깨어진 겁니다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관계의 성실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일주일도 길다하여 수요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좀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금요기도회를 만났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한 것을 본받아서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루틴만 잘 따라가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맞지 않아 이 루틴을 따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군에 입다에 훈련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내무반 동기에게 매일 여자친구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매일 저녁마다 그 동기의 이름이 불려지고 이쁜 편지지가 편지 봉투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매일처럼 오더라고요 그런데 두 주쯤 딱 지나니까 갑자기 편지가 딱 끊어졌어요 왜 그렇지? 그런데 그 다음 날도 편지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야, 네 여자친구가 두 주 만에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끝장난 거다 그러면서 막 이문세의 노래 이별 이야기 옆에서 부르고 얘가요 아이 괜찮아 그럴 일 없어 이러더니 3일째 되는 날 편지가 안 오니까 얼굴이 새하여지는 거예요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절대 안 되는 일을 하더라고요 조교한테 찾아가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자친구한테 전화 한 통 걸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받아들일 일이 아니거든요 훈련소에서 다행히 4일째 되는 날 몰려서 오더라고요 새통이 동기의 얼굴을 보면서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실함이 흔들릴 때 누가 더 불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일까요? 우리일까요? 하나님이 불안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는 우리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되게 무감각하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성실함이 깨워지는 것에 불안해하는데 우리는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비로소 급하게 하나님을 부르죠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자 성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성실함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위처럼 삶의 영역에 성실함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천화 회사 사장 카네기가 후계자를 임명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전 세계의 눈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회사 중역들 중에 정말 인텔리들이 많았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카네기가 후계자로 지정한 사람이 쉬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카네기의 발표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쉬브라는 사람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전문 경연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쉬브는 처음에 그 회사의 청소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원만 쓸어도 될 텐데 공장 안까지 말끔하게 청소를 했거든요 그의 성실함이 윗사람 눈에 띄게 되었고 그는 카네기의 비서가 되게 됩니다 비서가 된 이후에 그는 늘 메모지와 펜을 들고 카네기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카네기가 공장 확장과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밖에 쉬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카네기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얘기하죠 왜 퇴근하지 않았나 그러자 쉬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우겠습니까 이 성실함에 카네기가 감동하여 나중에 결국 그 사장 자리를 그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의 성실함으로 인해 이 회사가 성장하리라 믿네 그의 성실함이 그에게 큰 복으로 갚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세상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편 31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와를 사랑하라 여왁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성경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성실한 자 예전 번역에서는 성실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자 성실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원 28장 10절 말씀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성실한 자는 일상의 삶에서 성실한 자는 누구의 복을 받는다구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일상의 삶에서의 명령이죠 우리 골로세서 3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뒤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 성실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자기는 절대로 그리스인을 채용하지 않겠다 제 눈이 둥그레졌죠 왜 그러나? 하고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성경만 읽고 회사가 바빠 야근을 해야 하는데 붕에 있고 성경 공부 있다고 야근 안 하고 빠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사장님에게 그 직원은 불성실한 그리스오인이었던 것이죠 성경을 읽으려면 업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의 성경을 읽었어야 됩니다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30분 일찍 출근하여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성경을 읽었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날에 붕에 가 있고 그날에 성경 공부가 있었다면 그는 업무 시간에 최대한 일을 많이 해서 야근할 거리를 만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미명하에 세상에서 불성실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실해야 되지만 세상 삶에서도 직업에서도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성실함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이 인정할 때에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실하시고 세상의 일에서도 삶에서도 성실하신 그래서 이 땅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신과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